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국어를 강의하게 된 김춘호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히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압축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핵심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와 국어고요 일단 문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법 파트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정리를 쭉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일반론이 있고요 일반론 자 그 다음에 음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통사 문장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법 파트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일반론이라고 하게 되면 언어 일반론 그러니까 국어를 포함한 언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이론을 다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일반론 자 그 다음에 국어 일반론 다른 언어와는 다른 국어만의 특징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일반론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음운론, 형태론, 통사, 의미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는데 우리가 문법 범위다 문법 범위다라고 하게 되면 문법 범위는 음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커지면 음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커지게 되면 형태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커지게 되면 단어 단어 그 다음에 여기서 커지게 되면 어절이고요 그 다음에 구나절 그 다음에 문장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문법의 범위예요 문법의 범위 그래서 음운과 음절 파트를 다루는 부분을 우리가 음운론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와 단어를 다루는 부분을 형태론 형태론 그 다음에 어절과 구나절 문장을 다루는 부분을 통사론 또는 문장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법의 기본 틀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를 추가해 가면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법을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괄적인 거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언어일반론 언어일반론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언어일반론이고요 언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 이제 형식 음성이라고도 하죠 네 음성이라는 형식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내용 의미라는 이제 내용적인 요소의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언어는 이렇게 이것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언어의 정의에서 2번을 보시면 언어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체계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언어에는 우리가 언어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음성 언어와 그 다음에 문자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그러한 그 차이점 그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적인 측면이 좀 많다 그리고 문자는 그에 비해서 제약적인 부분은 좀 적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언어적 표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이 있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언어는 이제 음성과 문자를 지칭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자가 아닐 비자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절반반자를 쓰게 돼요 절반반자 자 그래서 먼저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언어하고 관련은 되는 거야 왜? 절반은 언어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말과 직접적인 좀 관련을 맺는 것 그래서 말의 속도 고정 이제 억양 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가 아닌 거죠 언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 표정 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특징으로 가도록 할게요 언어의 특징 그러면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기호성이 나오죠 기호성 그러니까 기호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호다 기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했을 때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언어의 기호성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의성이 됩니다 자의성 자의성 별표시 쳐놓도록 하시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언어의 특성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의성이라고 할 때 자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간이고요 이거는 제멋대로다 네 제멋대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자의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자의성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사이에서 뭡니까 필연이 아니다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이다 라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의성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예시적인 측면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게 되면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결국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언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 근데 언어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라고 하죠 근데 한자로는 목이라고 하게 되고요 영어는 틀이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사물들에 대해서 방언차 방언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 서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역시 자의적 자의성의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어의 역사성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변화적인 측면이에요 네 결국 형식과 내용은 필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성상징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음성상징어는 네 의성어와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게 되고요 특히 이것 또한 역시 다르지만 실제로 언어들을 놓고 보게 되면 좀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의성의 근거 정도가 근거가 가장 약하다 이것 또한 역시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의성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있는 것은 사회성이고요 사회성은 다른 말로 불역성이라고 합니다 역자가 바꿀 역자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은 불역성 그래서 뭐냐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약속으로 정해놓은 것 그것을 사회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사에 필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보고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자 즉 나무를 보고서 우리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게 되자 이게 바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걸 바로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특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창조성이고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유한의 단어로 유한의 단어로 무한의 무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창조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몇 개만 알고 있으면 그 단어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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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해가지고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창조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추상의 단어들 추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또한 역시 창조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규칙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칙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이제 법칙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문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언어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여섯 번째 이제 역사성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역성이다 역시 바꿀 역자를 써가지고서 가역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즉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까 했듯이 형식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형식적 측면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내용적 측면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참고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외우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0원 들고 네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까 씨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법 할 때 배우겠지만 얘를 열인히읗 반치음 그 다음에 옛이응 아래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현대국어에서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이것을 대체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 측면의 변화 역사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이제 있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생성 성장 소멸이 됩니다 생성 성장 소멸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성장의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어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뭐냐면 의미의 확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축소가 있겠고요 의미의 이동이 있게 돼요 그리고 확대 축소 이동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현대국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오늘날 더 넓은 의미로 쓰게 되면 확대고요 좁은 의미로 쓰게 되면 축소 의미가 완전히 바뀌면 이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시 그러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확대 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지갑 있죠 지갑 지갑은 돈 넣는 거잖아 근데 원래 지갑이라고 할 때 지자는 종이 지자를 써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것만을 지갑이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은 재료하고 상관없이 돈을 넣는 도구는 모두 다 지갑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됐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축소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놈이죠 놈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 전체였습니다 보편적인 사람 전체였었는데 오늘날은 남자를 비하할 때 쓰는 것으로 의미가 줄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소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동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경우가 어리다가 있죠 어리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녀석이 원래는 어리석다 조선시대 때는 어리석다의 의미였었고요 현대국으로 오면서 이거는 나이가 적다 나이가 적다라는 것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음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는 네 의미의 이동 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절성이고요 분절성이라는 것은 뭐냐 세계는 연속이 돼 있죠 연속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연속적 불연속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분절성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무지개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개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진짜로 일곱 개야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무지개가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본데 빨주노초파남보를 물을 자르듯이 탁탁탁 자를 수 있느냐 못 자른단 말이야 하지만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곱 가지 색깔로 쪼개버리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절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7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상위 개념 만들기 상위 개념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추상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은 모양 동그랗죠 빨갛죠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나나 색은 노랗죠 길쭉하죠 그 다음에 딸기 하면 약간 세모 모양으로서 표면에 씨가 박혀있고 빨간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 바나나 딸기를 합쳐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과일이라고 하죠 과일 그러면 여러분 과일의 색은요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과일의 모양은요 그리고 과일의 표면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상위 개념이 되면서 얘가 추상화가 되어버려서 추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을 떠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추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정보 전달 및 정보 보전 기능이다 즉 정보 관련 정보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딱히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교 그리고 사교적 기능입니다 네 친교적 사교적 기능이 되겠고요 이건 뭐야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에요 친해지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친교 사교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의미보다 관습적 의미보다 발화 상황을 발화 상황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다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교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사말이나 그 다음에 날씨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교 사교적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표출적 기능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표현적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출과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화자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돼요 화자의 초점을 자 그랬을 때 이 표현하고 표출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 표현이라는 것은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표출은 의도가 없는 것이죠 의도가 없는 것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의 뭐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의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고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출이라는 것은 의도가 없는 거야 의도가 그러니까 의도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감탄사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누군가에게 네 제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뺨을 한 대 딱 맞았어 그럼 뭐라고 해 아 나오죠 그런데 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때 생각해 아 이때는 나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 라고 해야 될까 의학이라고 해야 될까 어머나 라고 해야 될까 생각해요 안 하죠 그냥 본능적으로 맞자마자 아 이게 표출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 아파 그러면 이거는 아픔을 누가 느낀 거야 화장을 느낀 거죠 그러면 아파 이게 바로 표현적 기능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출과 표현의 차이점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감화적 기능이 나오죠 감화적 기능이 나오고요 얘는 별 표시를 쳐 놓도록 하시고요 언어의 특징 가운데서 자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언어의 기능에서는 바로 감화적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화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환기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화, 지령, 명령을 같은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화적 기능은 바로 청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를 변화시키는 거 청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쓰는 게 명령문과 청유문을 주로 활용해서 감화적 기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왜 만들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선거 연설, 표어 이런 것들 또한 감화, 지령, 명령적 기능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미학적 미학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뭐냐 무엇과 관련되게 되냐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과 문학작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게 되고요 이 문학작품 중에서도 특히 시하고 관련이 돼서 시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나타내는 바로 운율적인 요소 운율적인 요소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학적, 미적, 시적 기능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 기능 친교, 사교, 그 다음에 표출, 그 다음에 표현, 감화, 미학적 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정리해 주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거 있죠 발화 상황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또한 하나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기능만을 하느냐 아니죠 둘 이상의 둘 이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까지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가 나오는데 사실 언어와 문화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언어와 사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언어 우위론이다 그 다음에 사고 우위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사고 원래 사고라는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생각이잖아 생각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사고라고 하게 되면요 생각에만 국한지어서는 안 되고요 언어를 제외한 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각, 다음에 문화, 다음에 환경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위론이라고 하게 되면 또 두 가지 측면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 뭐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고 사고가 나중이 되게 되면 언어 우위론이 되고요 사고가 먼저고 언어가 나중이 되게 되면 사고 우위론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범입니다 범 즉 어떤 게 더 넓은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게 되면 언어 우위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먼저고 사고가 더 넓게 되면 사고 우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야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런 걸 보세요 높임법이 발달해서 높임법이 발달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언어 우위론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로 인해서 문화로 인해서 높임법이 발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 때문에 언어가 발달했으니까 사고 우위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요 어디에 원인을 맞추고 어디에 결과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언어 우위론 그리고 사고 우위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범위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죠 멋진 풍경을 봐 멋진 풍경을 본 다음에 이것을 보고서 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 역시 사고 우위론이 되는 거죠 왜? 언어가 좁고 사고가 넓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고 우위론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라고 했을 때는 사고는 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제 사고라고 하게 되고 우위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범위적인 측면 범위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가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일반론 가운데서 언어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언어 일반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특성이죠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이죠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와 사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고요 2강에는 이제 국어 일반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은 이제 국어 일반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은 이제 국어 일반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은 이제 국어 일반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